자 오늘 코인베이스가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직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지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 가상화폐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단건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 김덕호 FA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됐는데 코인베이스라는 것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권시장의 상장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직상장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우리가 IPO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간에 숨겨져 있던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활동이 바로 이 IPO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들이 좀 더 몸값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나스닥을 직상장을 했던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모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모가가 아니라 준거 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장 대비의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한 주당의 가격을 이제 시장에서 미리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격이죠. 그런데 준거 가격이 250달러였는데 지금 오늘 마무리가 328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어떤 나스닥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반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가상화폐 시장의 확장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무려 장중에는 400달러가 넘게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파월 의장이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는 결국 투기 자산이다 뭐 이런 바람들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이번에 SEC 위원장으로서의 그 후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고 지금 상훈에서 어느 정도 임명액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위험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보호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SEC가 다음 행보를 거쳐야 될 과정 중 한 가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또 가상화폐 거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 저희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많은 금융 전문인들도 말씀을 하지만 개인별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자칫 타격이 커지면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즉 이런 어떤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하겠다는 금융사들의 어떤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해외와 국내에서의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물품을 매수를 한다는지 이런 어떤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국내에서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SBI 이런 어떤 지분 투자 자체만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가상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해외와 국내와의 프리미엄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 프리미엄 자체가 소멸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주가의 하락도 대응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지분 투자를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SBI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이런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가상화폐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이제 매력적인 상승 그리고 후퇴를 할 때는 또 다시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앞에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셨는데 오히려 뉴스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나온 걸까요? 코인베이스 상장하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타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덕호 FA와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도 좋은 이야기, 투자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